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경계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사랑 즉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이것도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은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깊은 사랑이라는 영양분과 수분을 뽑아서 가지에게 전달을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도 요한복음 21장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대산료미과전서 5장 8절도 사랑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가장 강한 방어무기도 사랑입니다. 대산료미과전서 5장 8절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라.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성취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예배와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누립니다. 10편 5편 7절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애하므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10편 119편 97절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이 시간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요. 말씀을 성취하는 그 현장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통해서 보금을 체험하시고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하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에게 찾아온 작은 불씨 바로 큰 불신앙입니다. 이로말미하마 인간은 근본 문제를 통해서 영혼 문제로 빠지게 됩니다. 한 인간으로 시작된 이 작은 불씨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점화되고 이제는 후대까지 이렇게 덮어버린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이런 불바다로 즉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불씨로 시작되었던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이 화마는 지옥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삼킬 듯 덮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작은 불씨로 세상을 타들어가게 한다면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의 불소시계가 되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하마 작은 불꽃 그 사랑을 일으키시고 그 불꽃은 큰 불이 되어서 타들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맞불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영원히 인간들을 자기의 속박 아래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부림은 계속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몸부림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장악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신 장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이 고백 위에 희망의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큰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랑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가 우리의 운명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화목 제물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살아나서 당당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 즉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행복한 예배자로 살리는 전도자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에게 나타남받은 그 상을 잘 전달해야 하는데 후대에게는 그런 영적인 또 축복의 대물림을 통해서 정확히 물려주고 주위에게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잘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려주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이다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에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 받았는데 그 하나가 아니라 완전한 행복 즉 절대적 행복 만족스러운 행복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안에 모든 응답을 다 숨겨놓은 것입니다. 로마스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구원 안에 모든 것 99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서 구원과 함께 100이라는 완전 숫자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 더하여 주시는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행복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완전한 행복입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로마스 8장 39절도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만족스러운 행복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다 나온 줄 알았는데 더 맛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만족스러움이겠습니까 순간적인 펴락과 다른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영원히 거활쳐서 그것을 내가 예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준비되어지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만족스럽고 영원한 행복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깊이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듬뿍 당긴 보금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물려주고 전달하는 그러한 사랑의 메신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금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잘 옮겨가는 그런 주체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금에는 엄청난 큰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살리는 힘입니다. 이 보금의 영향력으로 내가 살아나고 또한 더불어 이웃을 살리게 되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기쁨 감사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고 서론 저버리고 권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모든 현장에서 자족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은 자생이요 자활이요 정말 우리가 만족스러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보금의 그 영향력 살리는 힘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현장까지 살리고 변화시키는 이런 귀한 응담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